앞에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에요 와우! 붙었어요? 와우! 진짜! 폐지나다 터지며! 이거 어떻게 해요? 어어! 자 그런데 징크스? 그러니까! 그리고 백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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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 마크! 백도가 마크! 내 미니언이 좀 많아요? 잡았어! 근데 본드를 밀치고 근데 본드 미니언 미니언 미니언! 미니언이 잘 미니언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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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커지가지고 숨 막히는데요? 막아야 돼요! 근데 베이커가 와가지고 근데 미니언 정리할 타이밍에 베이커 좀 쓰면은 자! 오로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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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프! 장뼈! 조금 잘 버티고 있고 그러면서 아 이게 지금 밀니언을 끼고 어떻게 해요? 이거 시간이 끌리면 혹시 모르는데요? 네! 어떻게 안될까요? 루 블랑! 루 블랑! 그러면서 그때! 미니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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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미니언! 시인! 시인! T1이 1세트를 먼저 따냅니다! 이야! 자 이런 경기 부자는 망해도 3대간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네요 KT가 벌어둔게 워낙 많다 보니까 어 T1이 벌어둔게 워낙 많다 보니까 KT가 중간에 따라가긴 했어도 이게 좀 숨이 막혔네요